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해봄으로써 당신 자신이 더 솔직하고 정직해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가령 당신이 아주 극적인 변화를 생각한다면 현재 당신은 완전 무게란 개인적 완전성을 이루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당신은 영혼에 비교할 때 단지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한다. 당신에게 살 날이 50년 혹은 그 이상이 남아있다 해도 그 시간이 영혼의 한 순간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도 6개월이면 당신에게 중요한 일들을 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며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갈 짧은 시간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쨌든 당신 삶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바꾸기로 결심한다는 가정 아래 당신이 지금 실천해야 하는 변화로서 다음 몇 가지를 권하고 싶다.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라. 유대관계, 거주지, 교우관계, 라이프스타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뭐든 바꾸고 싶은 것이 떠오르는가. 그렇다면 아직 할 수 있을 때 서둘러서 바꾸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 하고 싶어질 바로 그런 일들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편안한 생활을 못하고 있으며 자기정직성과 종합점수가 아주 낮다는 얘기가 된다. 정말로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신용만 내는 시기여서는 삶에서 목적이나 의미를 느낄 수가 없다. 스스로 어떠한 정당화를 하든 간에 라이프스타일을 자신의 바람에 크게 거스르게 변형시키면 목적의식이 결핍되기 마련이다. 사실상 영혼이라는 견지에서 보자면 어쨌든 당신에게는 불과 몇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은 셈이므로 좀 더 나중에라는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것은 장례를 걸고 무모한 모험을 벌이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당신 삶을 걸고 무모한 모험을 하지 마라. 밀지 말란 말이다.